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뉴저지 종신대학교 성조 대학원을 세우신 2020학년도 동학기 개화개배를 제기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깨닫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저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.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은혜에 감사해서 정석과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. 이 바치는 예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. 바치는 속일들 30배, 60배,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. 감사드리옵소서.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러 기도하시옵소서.